에 발리라? 나한테 발리라? 으으으 헐 어이구 누릴뻔했어 이거 어이구 이러면 얼방이 깔리겠죠 얼방이나 마차가 깔릴거에요 죽으면 콜랄부채 마차가 깔렸네 아이씨 얼방 깔리지 아이씨 얼방 깔리지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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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데부 지금 나가도 돼 왜냐면 가제짠 나가면서 그거를 못하게 그 다음에 요걸로 싸가면 돼요 지금 텀만 버티면 가제짠으로 은신하든 칠코만 넘어가면 불기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eta 에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안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mbiente 아 아 아 Crash 암 오 이거 때리네 물딩 그렇지 계속 얼어라 계속 얼어 계속 어는거죠 이제 핑핑핑 하겠죠 핑핑핑 핑핑핑 아깝지만 핑핑핑 해야지 뭐 물정 이거 다 처리 못하는데 포칼핑핑핑 이건 어떨까 기스 핑핑핑 하 이 친구가 흔데기 또 있죠 핑핑핑 계속 핑핑핑 핑핑핑 핑핑핑하면 난 이득이야 어 얼만 깔아야겠다 9 15 아 이게 안되네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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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 짠 근데 근데 그 뭐 뭐 이 친구 분데기 대피아즈단은 반드시 쌓길 것이다. 이러면 도망 못가. 이러면 도망 못가죠. 평타를 먼저 쳐야된다. 화염구부터 치면 도망간다.